여러분 반갑습니다. 소개팅 어플로 외모평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저희 둘 중에서 점수가 낮게 나온 커피를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. 댓글을 한번 읽어봤는데 메일을 적어주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. 괜찮아요 네 분이? 네 분이면 어마어마한 거죠. 거의 확률이 25% 되는 꿀 이벤트였는데 거기 참가하신 분들 정말 대박! 새해 좋은 일들 맛있습니다. 공정하게 네이버 사다리 타기로 당장 지금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가리 리퍼님 첫 번째 댓글 달아주셨습니다. 재미있어요? 재미없어요. 강SK94 승글이 개못생겼다. 감사합니다. 강님 해월화월님 이분 이분은 거의 3개를 올리셨어요. 그리고 콘텐츠도 주셔서 저희가 찍었죠.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름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대학 동기거든요. 아무튼 승글이 유머있는 이거 사기 아닌가요? 감사합니다. 여기다 이름 적어보겠습니다. 딱가리 리퍼님 첫 번째로 들어가시고요. 네 네 분 밖에 안되니까 외우기 좋다. 한석용님 대학 동기 첫 번째 빵 빵 다음 기회 은안조 빽 강림이 오! 그렇다면 따까리 리퍼! 조그마 선치분이 걸려서 너무 많아 따까리 리퍼님 커피 당첨됐습니다 저희가 매일 보낸 거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커피 하나만 보내드리면 조금 아쉬우니까 커피 세트 이런 걸로 가시죠 커피 세트가 어딨어요? 허니브레드랑 섞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허니브레드 몸에 안 좋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거 막 해드리면 안 돼요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릴 겁니다 시그니처 핫초콜릿 내 마음 따뜻한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걸로? 시그니처 핫초콜릿 솔직히 선물 드리는 건데 아니 커피에 만 원 이상 써요 나 무슨 된장남이에요 너? 아니 무슨 커피에 만 원 이상을 써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좋은 걸 드려요 다음 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희가 이벤트 이걸로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벤트 하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찍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벤트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지 잘 한번 하시고 구독을 누르셔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항상 항상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영상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